진짜 쉬운 작업이 안 보여요 이제는 얘네가 이제 녹는다고 예리자 사포질로 다 했었거든요 처음에 아 진짜요? 600번 사포로 처음에 다 갈고 일단 1000번 2000번까지 갈아가지고 사이사이에 잡티 하나 갈려고 그렇구나 머리카락이 많으면 더 열받아요 티슈 여기 새 거 있으니까 새 거에다 또 하시면서 계속 이제 신나게 쭉 가니까 신나게 교체하시면서 너무 지저분하면 또 안 닦을 수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사포질 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다 닦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닦아나죠 이게 아마 그러실 거니까 개조는 하고 싶은데 색칠을 못하니까 열심히 부칠로 해가지고 캔스프레이라도 쓸 줄 알면은 하겠는데 캔스프레이라도 이쁜색이 없으니까 원하는 색은 칠하고 싶고 이렇게 부칠을 하다가 이게 종이랑 다르잖아요 재질이 그쵸 색칠은 또 안되고 그렇구나 브라질이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공식에서 안내주는데 그럼 특히 이제 자켓 내가 만들어야지 나도 공식이 또 안돼 네 그니까 내가 공식인데 내가 공식이라서 그런 식으로 더치 하시면서 최대한 다 닦아버려줘 이렇게 지저분해주면 세트슈 갖다 쓰시면 되니까 네 네 그냥 하나만 쓰지 마시고 아니 또 있어 옆에 많이 쓰니까 그냥 갖다 쓰세요 네 그냥 버려버리고 버리내되니까 그냥 버리내되니까 네 그냥 버려버려 그냥 버리내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